이준석 씨하고 하태경 씨하고 유승민 씨는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꼭 삼행제 같아요 유승민이 가장 맏행이고 둘째 형은 하태경이고 셋째 형은 막내는 이준석 같습니다 당을 나가서 만들면 되지 말라고 그냥 국힘당 안에서 찢고 벗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자니 뭐 또 자신은 안 생길 거야 우연히 오늘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김소연 변호사가 한마디 했네요 하태경 대통령실이 윤석열 비속어 안 쓴 것 입증 못하면 사과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소연 변호사 말 투명하다 투명해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이분들 사과당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절대 사과 안 하면서 당내에서 분탕지고 죽어라 사과 요구하기 어머머머 이 새끼들 이런 말 어떻게 써나요 우아하지 못하게 천박하게 그런 말을 쓰다니 어머머 깜짝 놀란 척하기는 뒤에서 지저분한 호박씨는 다 까고 해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아한 척 고고한 척 역겨워서 저는 못 보겠습니다 식상한 레파토리를 언제 바꾸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586 주사바 잔재들 정치권 생존 방식 이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를 쓸어당기 전에 이준석 천하란 부류들이 계보를 잇고 있으니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어떻게 글도 이렇게 맛깔나게 쓰는지 제가 하도 웃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안 한지 다시 또 이제 조금 전에 부산 고법 재판 가는 길인데 아마 부산 내려간 모양 김소연 변호사가 하태경 의원 해운대 지역구에 가서 1인 시위 테러하고 올까 싶습니다 준석이 성상납 안 받은 거 입증 못하면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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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석이 깐부 하태경 의원이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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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석이 성상납 안 받은 것 입증 못하면 둘 다 탈당하고 우소속 출마라 하태경 의원 전향했다는 것 입증 못하면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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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소연 변호사는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말을 탁탁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부산에 아마 수임한 그런 재판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내려간 길에 연속으로 걸어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났네 신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분들 때문에 설 자리가 앞으로 없어지겠습니다 셋트로 그냥 난리 났습니다 이준석이 이준석이 나만 난리면 잘 될 거라는 주술심리 여당 천동설 같은 주장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이야기죠 유성민 대통령실 직격 막말보다 나쁜 게 거짓말이다 하태경 대통령실 윤석열 비서가 안 선거 입증 못하면 삼과해야 독수리 삼행제입니다 나가서 그냥 당을 처리기 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내 이야기 읽습니다 그래 유성민 씨 이야기한 것처럼 막말보다 나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자 거짓말보다 더한 것이 조작이지 조작 중에서 가장 사악한 조작이 선거 조작이지 어쩌면 다들 선거 조작에 딱 한 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의 비수와 관련된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저렇게 길길이 날뛸까 그게 공병호 의견입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를 특별히 뭐죠 옹호해서 치른 게 아니고 김소연 변호사의 도발적인 그런 글이 저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말보다 나쁜 것이 거짓말이라고 치자 거짓말보다 훨씬 더 더한 것이 조작이고 그 조작 중에 가장 절정이 바로 선거 조작이다 어쩌면 너희들은 단 한 마디도 선거 조작에 입을 다물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 시시꼴꼴한 것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 너희들 입에서 선관위가 사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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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나는 절대로 이런 방송에 이런 소재 독수리 삼행제를 다루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 양심들이 있어야지 말이지 공병호란 사람은 관직 같은 부분에 대한 꿈도 없는 거고 너희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내가 볼 땐 밥맛이 떨어져서 가끔가다 이렇게 열 날이지만 방송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독수리 삼행제는 천상 나가서 당을 만드는 게 좋겠다 나가서 당을 만들어라 너희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리 줄 수 있다고 하면 다 입을 다물 인간들이다 그래야 무슨 나라 일을 한다고? 에라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들 잘난 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장 있게 아주 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죠 그리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면 그게 개인이든 단체든 공동체든 간에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조작의 이름 입을 다물고 그것을 그냥 묶고 가기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모두가 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, 종교,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